3회상 3숙장 1절로부터 6절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 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하 노안과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인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은 인기가 높아진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치고 도망치다 마지막에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는 방백 중에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가 다윗을 보호해 주고 블레셋에 귀하하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해 줍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로 가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블레셋에 귀하할 줄 믿고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마침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는 이 전쟁이야말로 다윗의 진짜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될 증거를 보여줄 그런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싸울 수도 안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 싸워야 되는 것은 자기가 블레셋에 귀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증거가 과거 자기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과 활을 드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을 믿게 하는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자신의 나라 모그한테 또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아기스를 따라 나갑니다. 참 불편하죠.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다른 모든 방백들은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우리를 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아기스가 보증을 씁니다. 절대로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요 다윗은 되돌아가게 돼요. 저 사람 같이 우리랑 싸움을 할 수 없다. 다른 방백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못 면한 셈 아니겠어요? 잘 됐다 어쨌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시글락 성으로 자기 혼자 되돌아와 보니 함께 따라 나섰던 부하들과 그리고 그 남겨뒀던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간 뒤였어요. 가축도 모두 빼앗기고 그리고 재산도 모두 약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게 되면 3차 4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소리높여 울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왠걸 가보니 자기 갖고 있었던 소유와 모든 자기 민족들, 자기와 함께 따랐던 부하들 모조리 다 잡아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볼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한번 반짝합니다. 사실은 그의 전생애를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잠깐 반짝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외에는 그 후로뿐 가혹한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왕이 되어서 할 왕의 길, 왕도라든가 전쟁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도망다녔고 또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울고 또 울고 한숨만 내쉬는 그런 평생의 세월을 보낸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나중에는요, 불레셋, 지금 현재 본문에 있었던 불레셋에서는 못 잊게 돼요. 적국인 불레셋에서는 못 잊게 돼서 도망 나갈 때 어떻게 도망 나가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도망 나갑니다. 똥오줌을 들러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억지로 빠져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은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참 희한해요.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울고 또 울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여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 맛보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윗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던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저것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많이 어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고린도 우선 1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먼저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았나 너희들이 꼭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줬다고 해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살소망까지 끊어질 거야 살겠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살소망까지 끊어질 거야 또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는구나 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됐냐 이 얘기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앞서 지금 소개하고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져서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이는 다시 한 번 같이 있죠 우리로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붙들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소망까지 끊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고림동서 10인작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사십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여러 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쫙 나오고 한 번 같이 읽죠 고림동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한 번 본 문입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마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시작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한 번 읽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잤지 못하고 목맞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바울은 바울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충성된 일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일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의 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언제나 죽어라고 고장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란을 힘에 진하도록 심한 고장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바울은 고난을 당한 때마다 이제는 죽었구나 바로 이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 끝내 죽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까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필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그 환란과 고통과 이런 이런 것이 앞을 가리고 막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자우질한 내가 잘못했으니 이 길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개념과 바울의 개념이 얼마나 다르나 바울은 뭐해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 이러한 환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난관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이 얘기에요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시련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르게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에요 그건 뭐에요 죽어야 한다는 거에요 죽어야 한다는 거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도 원하시지 않고 충성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가 있다면 죽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너 그걸로 죽어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고린도구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기도하죠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되라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고린도구서 이 12장 실절로부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나 이것이 내게 떠나갈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고려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약한 것을 깨닫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뭇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마을 사도마을이 자신을 설명한 것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요 외모도 볼품이 없대요 그리고 언변도 만주변도 언어했던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천산유수처럼 자란 그런 사도마을이 아니는데요 그런 데다가 지금 고린도 부서에도 보게 될까 고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고질병까지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치명적 아니겠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잘생기면 전두가 잘 되고 교회가 부응한다 막 그러잖아요 말 잘하면 재밌게 웃기고 그러면 부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전혀 다른 곳이에요 사도마을의 경우 말도 잘못해 잘생기지도 못해 거기에 고질병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못생긴거나 잘 말 못하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다 치고 이 질병 하나는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거했다는 얘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는 좀 봐라 사실 이 질병 고쳐달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죠 사도마을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질병 하나만 고쳐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왜냐 어디가 큰 거냐면 사실 그는 감옥에 갇혔든지 어디에 있든지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힌다 잡혀갖고 당신 죽을 수 있어 라고 주변에서 다 말했을 때도 내가 죽게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죽을 거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자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어떤 목숨을 위해서는 내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질병에 대한 요구도 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데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절대 다른 부분의 요구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요구한 거예요 좀 몸이라도 좀 멀쩡하면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그나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과 상 다르죠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에 관한 부분에서 재미있는 구조는 어디에 있냐면 말해보면 16장 16장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러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참 어렵게 어렵게 며칠 후에 내가 잡혀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본에 열심히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일이 절코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이 있기는 제가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제사람들과 석관들한테 모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푹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3년 이상 기다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되길 거니 이제는 그들이 주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일과 내 자신의 사명을 알지니라 알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거죠 베드로가 막죠 주여 그리 마음 써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안할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에요 스스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내 죽음이라고 내 죽음을 죽어라도 그것만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입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제자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던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의 일꾼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님으로 받은 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죠 당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게 놀아 하는 그렇게 베드로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많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래요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힘이 조금 모질라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희들을 좀 거질게 해서 너희에게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일에 같이 동참게 하겠노라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뭔가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필요로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충성심이요 그것 외에는 쓰실 것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이셨으면 낮추어 쓰시는 것에 만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또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승리로 이끄셔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곧 한 주님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설보가 또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곧 주님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지어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집분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달기는 봉사란 무엇인가로 달았지만 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의 그 직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이죠 디머대전서 1장 12절 17절까지가 직분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문가 당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선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먼저 이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게 아니다 이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은 내가 무슨 뾰족한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결코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므로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도 내가 충성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아 주셨다는 얘기죠 특별히 내가 사도마을이 뭔가 충성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넌 충성심이 크구나 넌 충성심이 많구나 해서 나를 세워서 사도로 만드는 건 아니다는 얘기에요 왜 뒤에 설명이 있잖아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인트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를 부르셨다 얘기에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충성심이 있어서 부른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에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지만 그가 나를 부르셨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자신이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서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시고 불렀다는 거지 나에게 어떤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불렀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직품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기물을 주셨고 모든 사람도 또 그렇게 구원하는 분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들었으셨을까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지적한 죄인 괴수인 나를 들어주셨을까 내가 먼저 구원을 얻은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이 돼 샘플이 되게 하시기 해서 다시 얘기하는 무슨 이야 저런 것도 구원을 얻는 걸 보니까 나는 희망이 있구나 이 마음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 저 핍박자 회방자 였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전부다 굴빙게 그 그 그 그 그 그 예루살렘 교회로 앞서 맞은 아주 저 그리스도 중에 저 그리스도 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로 만드는 것은 그리고 사도에 지금을 준 것은 저 따위 것도 저런 괴수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나라면 희망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쓰셨다는 고백 바로 이 개념이 직분론의 대표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 보면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저 벨벌이 없는 것도 하나님 옆에서 쓰임 받는데 나는 괜찮다 이 얘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걸로 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벨벌이 없는 것도 쓰시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쓴다 니까요 이것이 사도바울의 생각이자 주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직분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괜찮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게 잘되게 되고 성공되게 돼서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서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쓰신 거야 저 사람 같았으면 전 때를 못하지 되게 써 저 사람 같았으면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께서 잘 본 거 잘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쓰므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많으시면 나를 쓸 수 나 쓸 수가 있는가 저 바울을 보니 나 같은 자도 희망이 있구나 곧 직분자라 결국 쓰임으로 말미암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자기로우시고 아 저 사람 서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요 직분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한다는 거 사실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선의 목표예요 그것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직분자들 혹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일은 나 아니면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써주신다 나를 쓰므로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냐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증명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씨를 마음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일 못한다 그게 아니라 나 제일 못난 나를 쓰는 것을 봐 하나님은 분명 은혜와 영광이 새색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쓰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직분노님을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목적 고의 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 같은 것도 부르신다는 걸 깨달아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합시다